오, 내가 나를 뽑았어. 네, 잠깐만요. 가요. 스토프도 내려. 빨리 내려. 네, 최영상 이걸 끌어내. 네. 이거 아무것도 안 했네. 빨리 와. 우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우와, 나 진짜 이거... 이거 짤라. 아아, 이거 뭐야. 여전히 고개를 안성하게 됩니다. 시민 승! 한 번 배출을 내볼까? 제발. 아, 제발 나. 나 할 수 없겠다, 제발. 제발! 와, 이런, 이런... 하얀이야? 에이, 잠깐만요. 스톱! 에이, 잠깐만요.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시동 꺼요, 시동. 시동 끄시라고요. 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럼? 나오세요. 네, 네. 나오세요. 촬영 중인데. 나오시라고, 일단 나오세요. 시동 끄시고 나오세요. 잠깐, 그거요. 잠깐, 그거요. 잠깐, 그거요. 이거 촬영, 촬영... 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현 시간부로 불공정 거래법으로 긴급 체포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빨리 와. 문 좀 열어보세요. 아... OX 씨랑 OX 아세요? OX 아시죠? 이 세 분이 지금 사재기 혐의로 구석됐는데 혹시 OX 씨라고 아세요? 이분들이 평소에 좀 통화를 많이 하신다거나 오, 그래서 차트 몇 회까지 가능한데요? 아, 저희 1회까지도 가능해요. 오, 그래서 차트 몇 회까지 가능한데요? 아, 저희 1회까지도 가능해요. 진짜 이거 안 걸려요? 정말 이거 안 걸린 거 맞죠? 미로라는 곡이 있잖아요. 눈에 띄게 뭔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로? 어...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지금 저만의 차트 1위에서 됐습니다. 당신은 베를린이야. 아니죠? 신명적인 독일 수술도 아니죠? 아! 아, 뭐야?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딨어? 야, 어떻게 대표님 목소리까지 서버리를 하냐? 뭐야, 형을 형을 눈 풀린 아, 나 진짜 볼 뻔했어. 근데 진짜로 아니... 이거 나올 생각에 슬퍼. 야, 그럼 다 속인 거예요? 저 분량 없어주셔도 되니까 내보내줘야지 형은 진짜 속았어? 빨리, 빨리 빠지지 마. 그냥 눈물이 조금씩 날라 그러면 과거를 회사를 하면 뭐 하시는 거 있어요? 그걸 말해주셔야 제가 지금 조사를 하지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세게 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저협인데 그런 걸 하겠습니까? 자, 지금 미로 차트가 역주행해서 1위가 됐어요. 어디세요? 내 마음 독창 트기를 그거죠, 그 몰카죠? 아, 진짜 아, 근데 뻘쭘하네요. 뻘쭘하네요. 여기 오셨을 때부터 차 안성화 안에서 모니터링 다 하고 계셨어요. 다른 거 그렇게 해서 보고 있었어 창빈이 형 이거 썸네일이다 야! 아 이거 다시 하면 안 돼요? 응, 없어 차미, 차미 1위 찍었어 1위 내 마음속히 내가 나를 뽑았어 잠깐만요 스톱! 스톱 스톱 뭐지? 아, 네 네 군대한 형사라고 합니다 아, 네 일단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해 한국어가 좀 아직 부족해서 좀 말이 한국말 아직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잘 말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 이필릭스 용복이에요 이 필릭스 용복 제 등록증이 있는데요 이필릭스 용복 용복? 네, 저 등록증이 있어요 본명이에요? 본명? 아, 네 본명? 리얼레인?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시죠? 네 아세요? 네네네 그리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죄기험으로 구속됐어요 그게 뭐예요? 사죄구 어... 그 크라임 길티 왜요? 어레스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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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임 왜요? 그 이유가 있으려나요? 어, 어떻게... 페이크 사기 다른 거 여쭤볼게요 다른 거 네, 2월 17일 날 뭐 하셨어요? 7일? 세븐틴 대표님 같이 계셨어요? 그때 같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제 기록에는 같이 미국으로 가 있는 걸로 아, 미국은 같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혹시 통화한 거 못 봤어요? 제가 녹음본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레코딩 된 거 네 목소리 맞는지 그래서 차트는 어디까지 가능한데요? 아, 저희 1위까지도 가능해요 진짜 이거 안 걸려요? 정말 이거 안 걸릴 거 같죠? 아, 저희 1위가 진짜 안 걸려요 네 고맙습니다 순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1위 나만의 차트 1위 근데... 필릭스 네 어, 얼굴에 풀 묻었네? 풀이에요? 네 네 뷰리포 아, 뷰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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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내릴게요 내릴게요 어? 유 언더에스트 유 크라임 오케이? 아, 나 두 호흡까지 유 언더에스트 유 언더에스트 유 어깨 유 어깨 유 언더에스트 아, 저 저기 잘했습니다 욕진이 뭐예요? 욕진이 뭐예요? 욕진이 형 아, 나 진짜 창제 형 그냥 끌고 아, 형 형 형 아, 형 너무 싫어 아, 형 너무 싫어 아, 형 그 정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빨리 빨리, 아이 빨리 버티지 말고 오세요 아, 저 내가 제가 이야기 좀 나눌게요 무슨 일이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랑소에서 나왔는데 네 근데 다른 직원분들 있는데 혹시 같이 불러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인데 아, 이제 급하게 잠깐만 할게요 이쪽에 앉으세요 어, XX씨랑 XX씨랑 네 네, 알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사제기형으로 지금 구속되는 과정에 있는데 사제기요? 네, 음원사제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는 과정에 있는데 근데 좀 통화를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이키즈라는 멤버들의 곡 중에서 미로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 미로라는 곡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띄게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순이가 지금요? 네 저희 회사 자체 근데 철칙 자체가 뭐 사제기는 아예 저희는 사실 아예 모르는 거 있었거든요 네, 이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녹취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이거 안 걸려요? 정말 이거 안 걸린 거 맞죠? 아, 이거 저희랑은 절대 안 걸려요 목소리 알아보시겠어요? 네, 대표님 맞는 거 맞으시죠? 네, 맞을 거예요 와, 저희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지금 차트 기록인데 네 나만의 차트 1위거든요? 지금 1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만의 차트가 뭐예요? 현진 씨 네 그 그 당신은 머리 감을 때 린스하지 마세요 당신 자체가 프린스니까 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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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엄마한테 전화할 뻔했어 아니, 나 대표님은 무엇이 فilled 알 gemeinsam 와, 큰일 났다 병찬님 어디 갔어?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저 못해서 한 번 쩔쩔쩔, 이 번쩔쩔쩔 와, 나 진짜 나 다리 떨려! 나도 못 떨려 우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우와, 나 진짜 이거... 야, 나 처음 봤어, 병찬! 나도 처음 봤어, 병찬! 더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 창민이 형도 이렇게 잘하지 않아? 불립시다 진짜 더 세게 해주세요 맞는데, 맞는데 더 세게 해주세요, 완전 불리게 저 친구는 순수한, 착한 친구여서 괜찮아, 너 놀라기만 했지, 화냈거든 세게 한 번 해봤어 아니면 제가 걸릴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찬이 형이네 찬이 형이네요 찬이 형이네 와, 이거 끝난다, 이거 와, 이거 끝난다, 이거 시동 끄고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문 좀 열어봐요 네, 네 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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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어 유 씨, 스트레이키즈 맞아요? 네, JYP? 네 잠깐 앉아줄게 아니야 네 그 지금 XX씨랑 XX씨랑 XX씨 이 세 분 아시죠? 이분들 지금 사재기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이에요 사재, 사재기요? 네, 사재기, 음원사재기 음원사재기 음원사재기요? 그럼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네 그다음에 제가 서로 안내할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해! 네, 네 그럼 XXX씨 아세요? 미국에서 대표님이랑 통화했던 기록이 2월 17일에 나왔어요, XX씨랑 박X형 아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진짜요? 아, 저 진짜 몰라요 진짜예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진짜 모르고요 이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진짜 모르는데 웃겨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웃겨요? 아니요 녹치기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네 진짜 이거 안 걸려요? 정말 이거 안 걸린 거 맞죠? 맞죠? 대표님이에요? 스트레이키즈 미로라는 곡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한 달 전부터 접선이 돼가지고 역주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천국에서 떨어졌을 때 이게 추락사고였어요?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우와! 우와! 제가 이거 어디서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나도 부끄러웠어 진짜 우와! 진짜 대박이었어 방금 우와! 이리 트라우마 생기겠는데? 깜짝 놀랐는데 진짜 내가 너는 특별히 더 세게 해달라고 했어 왜? 어? 울려가지고 그거 썸네일 찍으려고? 저희 사직이 안 하는 스트레이키즈 한번 공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일단 우리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진짜 말도 안 해 진짜 무서웠거든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이 차 나가고 싶어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 드라마인 줄 알았잖아 근데 어쨌든 샵에서부터 뭐 찍는지 안 말해주더라고 계속 맞아 전 계산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피가 사직이 절대 안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녹았어요 녹았어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 나 날 못 믿을까봐 내 이름이 필릭스 영복이라고 야 얘 외국인 등록증까지 보여줬어 진짜 창민이 씨? 창민이 형 아 사실 다 연기였어요? 영몰카 영몰카 아 진짜 아직까지 아직까지 멘붕이 와 사진 찍어도 연기 너무 잘해준다 어 예 와 진짜 짱이야 뭐야 아 우리 인연 이런 센스쟁이며 풀리기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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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축하합니다 스쿨스쿨스쿨 이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스트릿키즈 셰기 이준 축하 셰기 이준 축하 와 우와 뭐야 와 녹네 너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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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생긴 있어 아 우와 어이없어 저기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저희가 걸린 멤버한테는 지난 촬영 때 스트릿키즈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걸린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네 아 매워 아 매워 꼴 야 야 걸린 게 나쁜 게 아니었네 아 아 나쁜 게 아니네 우리 인식집 나눠갔다 진짜 불어 그래 우리 스트릿키즈는 하니까 우리 하나만 가지고 그래 우리 스트릿키즈 하나잖아 열 때만 열 때만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리세요 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어 잠깐 내주지 말라고 현 시간부로 사재기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사재기죄? 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시는 행동 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시동 끄고 잠깐 내리세요 아 나중에 하시고 시동 끄고 빨리 내리세요 예 시동 끄세요 예 키 차 키 포기 호우 태ore 탈 시 오 지방 늦은 두 rund